레벨업작업 레벨이 17이에요 이제 달광석을 캡으로 가볼까요? 달광석 캡은 또 어디 언제 가지 저기? 정말 지옥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인가봐요 누가 방금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죄송한데요 왜 때리세요? 아까 당신의 친구를 죽여서 그런가요? 아 저기까지 갈 돌이 될까? 저기까지 갈 돌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다음 팟도 모바일로 되죠? 다음 팟 그럼 다음 팟도 모바일 되니까요 모바일로 여러분 검색 한번씩 해보세요 여쭤보면 내가 있을 수도 다음 팟에는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 많나? 별로 없나? 또 여쭤볼게요 또 여기서 이동하지 줄이다 다 다 타났다 발광석으로 흙으로 잠깐만 흙이 더 있나? 흙도 없네 다른걸로 가야겠네 우리가 방금 캔 돌로 가면 돼 됐다 왔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네요 잠깐만 저 템창 들어갈때가 있군요 와 발가석 짱많아 완전좋아 뭘 버리지? 그래 돌덩이 너 필요없어 돌덩이를 쿨하게 버립니다 자 두세트만 모으고 가면 되겠지? 뭐 이따가 필요하면 더 다시 오면 되니까 저길로 올라가는 것도 문젠데 아 위험해 아 떨어질거 같애 아 떨어질거 같애 됐나? 이제 온다면? 됐다 가자 야호 다 모았다 헉 아앗 어 가스트 소리난다 나 가스트 잡아야돼 가스트 소리나는데 가스트의 소리가 납니다 안녕 찌질아 여기 혹시 이곳에 있니? 가스트가? 어 저기있다 가스트 어떻게 잡지? 아 가스트 잡아야되는데 가스트는 무리겠지? 이런거나 가서 레벨업이나 하자 가스트의 눈물이 필요하거든요 아이템 만들려면 근데 가스트를 잡을 수가 없네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고생들이 아 못잡네 이따 올라가자 가스트는 이따가 돈 내고 사야겠군요 가스트의 눈물 이따가 사는걸로 안녕하세요 저 다시왔어요 죄송해요 저 집 어디죠? 나 집가야돼 저기있다 내 집 찾았다 저기에 저렇게 먼 곳에 있단 말이야 어 잠깐만 일로 갈까? 일로가서 레벨업 3 레벨30 찍고 가야겠다 어허 안녕하세요 레벨업 하러 왔습니다 레벨30 찍으러 왔구요 아 레벨업 진짜 빨리 오른다 짱좋다 또 석영 석영을 또 찾아야되는데 혹시 여기 석영있나요? 있죠? 어 위험해요 석영 없죠? 저 그럼 그냥 갈게요 저 그럼 그냥 갈게요 헛 요쪽에 있군요 여깄다 야아 야호 레벨25만 찍어도 되겠다 레벨25만 찍어도 되겠다 25 못찍을라나? 불안불안 불안불안 애들이 톡하면 터지니까 불안불안 근데 뭔가 불안한거는 가면 안된다 했고 버리자 집가자 안녕하세요 피그맨님 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갈게요 호호 아 드디어 지옥에서 나왔다 어 여기도 아침이구나 여보 안녕하세요 어 크리퍼 넌 내가 죽여야돼 제발 죽어 아싸 화약 화약 완전 필요한데 에이오오 화약 완전 필요했는데 잘됐다 터져면 안돼 자 인챈트를 한번 다시 한번 레벨 레벨 20짜리 없나? 레벨 20짜리 어디 안나오나 더 박아야겠구만 어디 20짜리 안나오나 그럼 세 번만 더 클릭해봐야지 하나 둘 셋 아 이건 안돼 일곱 번만 더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땡 아 살충 망했어요 하필이면 살충이 하필이면 살충이 그럼 이제 한번 아이템들을 다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라이스샷까지 했죠 그러면은 오버샷 오버샷은 이거네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자 꺼내구 자 꺼내구 땅 어허 다음 아이템 레이저 어 뭐야 레이저는 이거 아 이게 필요하네요 라이트샷 라이트샷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4개 이게 3개가 필요하니까 셋 셋 셋 이렇게 3개 한 다음에 짜르륵 내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레이저 만들구 다음 아이템 총 레이저 어허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되네요 아 이거 되게 많이 된다 재료 아 이거 화약 되게 많이 구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 뭐야 잠깐만요 아 아하 흠흠 흠흠 한거 너 가져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레이저 롱 레이저 숄 레이저가 두개가 필요한데요 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뭐지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하면 롱 레이저까지 완성 자 레이저 종류는 이제 거의 다 만들어갑니다 레이저 종류만 일단 먼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이게 마지막 레이저인데 레이저가 4개가 필요한 다음에 레드스톤 블록 3개 레이저 4개를 만들어 볼게요 저 때리지 마세요 무슨 레이저였지? 그냥 레이저였나? 그냥 레이저가 뭐였더라 이게 4개 이게 몇개? 이게 4개가 필요하다고? 장난? 니 잡아야겠어 내가 니 안잡을라 했는데 니는 이걸 많이 주니까 잡아야 돼 얘가 이걸 진짜 많이 주거든요 얘가 이걸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잡으면은 몇십개가 나와서 아주 좋아요 근데 금방 사라지니까 빨리 드셔야 되는거 아까 말했죠 제가? 빨리 드세요 그 대신 이제 엔더맨 작업도 시작해야되는데 이제 엔더맨 작업도 시작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헛 자 스킬 한번 써주시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죽으세요 어 엔더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더맨은 눈깔고 잡으세요 눈을 쳐다보면 도망가지 할까요? 살충은 거미에게 정말 좋은 아이템 뭘 버리지? 좀비 거기 버리자 어 저 엔더맨 아닌고 엔더맨을 본거 같은데 여기 있다 엔더맨 역시 사막엔 엔더맨이 많아서 좋아 엔더맨을 따로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엔더진지 그래도 10개는 모아야될텐데 안녕하세요 엔더맨씨 반갑습니다 아 안돼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제말로 아 엔더진주가 잘 안떠요 안돼 엔더진주가 절대지 않아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어 괜찮아요 여러분 집이니까요 괜찮아요 내가 어디서 죽었을까요? 여긴가? 도망가지 두둥 팔 어떻게 이렇게 죽을수가있지? 또 나 신발 깨졌나? 머리가 깨졌나? 나 머리가 없다 머리 다쳤나봐 안 돼잉 내 머리잉 뭐야 템이 여기깐 어 하약 주세용 하약 주세용 아 이번에 아 여깄네 아 여깄구나 어 눈이 안좋은가 됐다 템은 다 복구했구요 아 내 레벨들이 설마 여기까지 다 퍼진건가요? 자 자고 일어나야될 것 같아요 밤엔 좀 아이템 만들기가 힘드니까 잡니다 헛 자자 잡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이었죠 우리가 만들던 아이템 다시 만들게요 지금 두개 만들었나? 레이저 우리 몇개있냐? 어 레이저 여기 더있다 됐다 레이저 만들었고 레드스톤 블록도 아까 창고에 마라 우리 레드스톤 블록이 어딨지? 어 잠깐만 레드스톤 블록 아 여기 내 손에 있지? 따랏 따듯 따따따 됐다 와 이거 개쎄보여 와 스피얼더 즈 건너? 만들었구요 와 드디어 레이저 종류 다 만들었네요 자 이번에는 카드 종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종류? 카드 종류로 한번 가볼게요 발광석 가루와 빅샷 빅샷들이 필요한데요 빅샷은 만드는 법이 그리고 어딨지? 화약들도 꺼내놔야겠다 이제 화약이 쓸 때가 생기겠다 레이저 종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개 6개면 되겠지? 어 뭐야 이거 벌써 없네 오마이갓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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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죽순 죽순 아까 사탕수수 많이 가져왔던걸 좀 봤는데 어 사탕수수가 다 없어졌어 아였구나 아 이거 심어놓을걸 아 심어놓을걸 생각을 못했네 좀만 심어놔야겠다 아 연회만 했어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종이로 만들어서 이 아이템을 지금 만들어볼게요 발광석 4개 그 다음에 이거 빅샷 4개와 종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스피어 어쩌거를 만들수가 있어요 아 스프리지 오 오 이거 이거 넣고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 아이템은 어 별이 필요하네요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이건 블레이즈 막대와 라이터와 철괴가 필요하네요 아 이거는 예에 동방 모드 동방 프로젝트 모드 입니다 동방 프로젝트 모드 그리고 방금 이건 스마트 무빙이라고 하는거에요 박타는건 스마트 무빙입니다 스마트 무빙 스마트 무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무빙을 쓰시면 이렇게 엎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벽에 매달릴 수도 있고 빠르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드 입니다 어 됐다 부시돌 나왔다 철 꺼내놨고 부시돌 넣고 블레이즈 막대 블레이즈 막대 아 블레이즈 막대 많이 구해놓을거에요 그랬다 블레이즈 막대 10개밖에 안 구해놨는데 이거 넣고 뭐였더라 이거였나 뭔지 기억이 안나네 뭐였지 뭘 넣으라고 했니 얘가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다시 다시 아 철괴 철괴였구나 어 저 기억력이 되게 안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치료받아야되나요 어 이게 아닌가 아 반대로 됐군요 됐다 만들었다 좋아 자 이거 이거는 무슨 아이템인지 한번 써볼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요 그냥 미니 이게 예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이제 이 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별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별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만들어야됩니다 아 근데 그거 벌써 다 썼어 우리는 화약하고 이제 이걸 조합해야되네 화약은 뭐 이따 구할 수 밖에 없겠다 별을 다시 만들고 다시 조합하고 별 여섯개 필요하네 하나 둘 셋 셋 셋 여섯 어 뭐야 왜 이것까지 나와 이거 필요없는데 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 블록을 놓고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까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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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톤 블록 종이 이거 오케이 레드스톤 블록 종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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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별을 이렇게 해두면 됐다 두 번째 카드도 완성 아싸 두 번째 카드도 만들었다 이번에 세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는 세 번째 카드는 아 버터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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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왜 들어가있냐 하나 둘 셋 네 개 됐다 버터플라이 여덟 개에다가 종이 하나만 넣으면 버터플라이 만들었다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스타 스타 스타의 샷 스타의 샷이 많이 필요하구나 스타의 샷이 몇 개 필요했지 지금 스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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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타 사인이구나 스타 사인 스타샷이 아니라 됐다 이렇게 놓고 별을 다섯 개에 땡그랗게 돌리고 종이를 넣으면 됐다 이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 물양동이가 필요하다 물양동이 양동이 아까 두 개 만든 거 있으니까 두 개만 더 만들면 되겠는데 두 개 더 만들고 창고를 더 만들어야 되나 물 퍼와야지 축순아 빨리 자라줘 너희들이 자라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이거 라이트샷 네 개 라이트샷 나 잊지 않나 라이트샷 아까 많이 만든 거 같아 어 아니네 라이트샷 별로 안 만들었네 어 한 개 있다 라이트샷 어떻게 만들지 음 이렇게 네 개 라이트샷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네 개 세 개 만들면 되겠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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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라이트샷 하나 둘 셋 넷 양쪽으로 넣고 물 네 개 넣고 그 다음에 종이 놓으면 됐다 후아 후아 다섯 번째 만들었다 여섯 번째 이번에 어 나비 아 좀비 고기 좀비 고기가 없는데 어 아 좀비 고기 스읍 좀비 고기는 이따 저녁에 구해서 하고 좀비 고기는 이따 저녁에 구하고 이거 어 이거는 빅샷 세 개 미디움 샷 두 개 스몰인 샷 세 개 빅샷 세 개 두 빅샷 하나 꺼내 놓고 뭐 하나씩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미디움 샷 미디움 샷 미디움 샷이 두 개밖에 없네 어떻게 만들지 아 이렇게 네 개 아 둘 셋 됐다 네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스몰 샷 세 개 스몰 샷이 우리가 있네 됐다 이거 아래에 세 개 놓고 빅샷 세 개 놓고 미디움 샷 두 개 놓고 여기다 놓으면 됐다 이렇게 안 돼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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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새롭게 끝이 그 다음에